에픽테토스의 엔케이리디온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세상사 가운데는 내 권한에 속하는 것이 있고, 속하지 않는 것이 있다. 내 권한에 속하는 것은 사고, 노력, 바람, 혐오 등 우리가 하는 행위다. 내 권한에 속하지 않는 것은 육신, 재산, 명예, 통치 등 우리가 하는 행위가 아닌 것들이다. 에픽테토스의 주요 철학이 담긴 이 말에 대해 오늘은 생각해볼까 합니다. 몇 달 전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김재동이 게스트로 출연해서 시청자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해주는 방송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우연히 퇴근 길에 들었는데 상당히 인상적인 이야기라 기억에 오래 남아 소개할까 합니다. 어떤 미혼의 여성분이 자신의 고민을 김재동에게 털어넣습니다. 일주일 뒤에 친구 결혼식에 참석을 해야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몇 년 전에 남자를 한 명 소개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당시에 상당히 호감이 갔었는데 공부 문제로 청주를 떠나 서울로 올라오는 바람에 그 남자와 연락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이번에 친구 결혼식에 남자 측 들러리로 참석을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당시에는 저도 공부하느라 날씬한 몸매의 소유자였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몸무게가 5kg 정도 찐 상태랍니다. 일주일 안에 다이어트를 하기에는 너무 무리인 것 같고 그냥 나가자니 그 남자가 실망할까 봐 속상하네요. 결혼식에 참석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에요. 사연을 들은 김재동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냥 지금 상태 그대로 결혼식에 가세요. 그리고 그 남자와 자연스럽게 인사를 하세요. 현재 살이 찐 상태에 사연자분을 보고 실망할지 아니면 여전히 호감을 가지고 있을지는 그 남자에 달려있는 거예요. 사연자분이 아무리 애쓴다고 해서 그 남자의 마음이 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 남자가 통통한 몸매에 실망을 하면 깨끗하게 마음 정리를 하면 되고 여전히 호감을 나타내면 다시 만남을 이어가면 되는 거예요. 답변이 심플하죠? 그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지 내가 애쓴다고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냥 반갑게 인사하고 최대한 좋은 인상을 남기면 됩니다. 그게 다예요. 그 사람이 나를 마음에 들어할지 말지는 그 사람의 마음에 달린 거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죠. 살면서 우리는 참 쓸데없는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가끔 고민을 위해 고민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을 정도로요. 연기자는 오디션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연기를 보여주면 됩니다. 합격 여부는 자신의 권한 밖입니다. 자격시험도 마찬가지고 직장생활도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 권한한 안에 일에만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오늘의 소소한 인문학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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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